좋아요, 구독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금양이요. 금양이요? 매수과 어떻게 되시죠? 49,000원에 100%이요. 49,000원에 100%? 오늘 금양이면 기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언제 팔면 가장 잘 파는 건지 제가 한번 전문가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가요. 6월 1일 날 들어갔어요. 6월 1일 날. 네. 어떻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양이 거리 전국장이 나왔네요. 전국. 그럼 어떻게 되는 곳인가 봐요. 네,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급등 나왔어요. 지금 언제 팔아도 해피해피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팔까요? 한번 상담을 도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아나운서님도 잘 저의 스타일을 알지만 저는 떠 있는 종목은 안 좋아하지만 이걸 가지고 저는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신고가로 돌파하는 애와 돌파가 되지 않은 애들은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콜딩스도 그렇고 금양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미 신고가로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 물린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종가가 14만 3,200원인데 물린 사람은 오늘 최고가 14만 5천원 산 사람들만 물린 건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무서워서 못 사고 보유자들의 영역인데 어차피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띄워놓고 팔 때쯤 되면 신호를 줍니다. 장대, 은봉과 거래가 시르면서 그래서 어차피 가져가는 거 4만 9천원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익은 많이 난 상태에서 차트도 아직 안 꺾였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계속 가져가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12만 원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일도 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14만 5천원 정도를 지지라인을 보고 거기가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면 돼요. 현재는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 안 깨지면 거래정지라고 예고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급등을 하면 하루 정도 이렇게 막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급등, 과열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잘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네. 괜찮아요, 괜찮고. 몇시 반에 나왔네요, 전국장에 나와서. 뉴스를 보면은 공시에 보면은 며칠 언제 거래 건지 풀린다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너무 급등해가지고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그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해드렸다. 여기 보면 설명이 다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가 갑자기 뭐가 안 좋아져 그런 건 아니고 12만 원이 안 깨지면 원래 신고가 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니까 목표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해서 12만 원이 안 깨지면 더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나노 신소재 그리고 매수가가 12만 원, 비중 20% 고공전투님이 유튜브 상담도 봐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상담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핫한 종목이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종목들이 다 강하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이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되게 강한 종목들을, 질문들을 주시는데 일단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강한 종목들 질문을 주시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저녁방송 상담하게 되면 또 저녁 시청자분들은 또 물린 종목들, 안타까운 종목들 많이 물어보실까 봐 그래서 조금 유아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강한 종목을 잘 갖고 계시니까 일단 12만 원에 사셨고요. 일단 저점 자리 여기서 샀고 얘도 많이 올라갔어요. 얘도 2차전지 못지않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우상향을 여전히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가 길게 보여서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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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다 지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흐름이 중기 추세나 장기 추세가 꺾인 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단기 있죠. 단기는 한 번 여기서 한 번 꺾인 거죠. 여기서 15만 원이 깨질 때 그래서 조정받은 거고 15만 원이 깨질 때에서 단기 추세가 꺾여서 조정은 한 번 받기는 했지만 중기나 장기 추세 그러니까 나아가는 방향, 추세 방향 추세 방향이 이 방향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죠. 계속 우상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고점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더 가는 경우가 있어서 돌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그것도 조금 낭패니까 그래서 12만 원이 잘 싸게 사셨으니까 정고점 19만 3,700원이자는 여기를 시원스럽게 돌파하면 조금 더 내밀어 두세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쭈뼛쭈뼛거리면서 거기서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절반을 팔고 또 조정받을 또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차트가 강해서 일단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외국인들도 많이 샀죠. 그러면 이거는 정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니까 좋다. 일단 돌파가 되면 보유 돌파 못하는 것 같으면 절반만 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 네 41만 7천 5백원이요. 41만 7천 5백원이요? 비중은 15%고 오늘 5% 팔았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하셨다. 이 종목 정말 부럽습니다. 언제 들어갔어도 수익을 봤었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포스코홀딩스 올 것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가는 종목을 가지고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팔 거냐가 중요한데 자 이거를 일단 5% 파셨다 그랬죠? 네. 일단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갈지 내일서부터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니까. 그렇죠? 뭐 최근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2주 만에 올라간 게 70%가 넘게 갔어요. 시가총액 40조가 넘어가는 게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분할 매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꼭지를 쳤거나 이거 신고점 76만 5천 원 못 넘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세력들은 이거를 비싸게 올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쇼커버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원래 주식이 이래요. 갈 때는 또 무식하게 가고 또 빠질 때도 무식하게 빠지는 게 주식이기도 한데 지금 가고 있는 거를 못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기 여기 신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건데 당연히 신규메소를 누가 물어본다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서 수익이 나 있는 경우라면 계속 분할 매도 내일도 만약에 또 급등 시세가 나오면 또 분할 매도 또 하시면 돼요. 5%를 파셔도 되고 불안하면 더 파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신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으로 가는 건데 기술적 분석이 됐든 기본적 분석이 됐든 가치 분석이 됐든 이미 얘네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는 거냐면 분할로 매도하시는 건 예측 매도고요. 반대로 만약에 얼마쯤 가서 팔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리가 정고점 자리가 76만 5천 원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올라올 때도 또 파셔야 되는데 또 파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만약에 내일 다들 급등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에 내일 장대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60만 원이 깨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정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소균수 주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봉이 떨어지게 되면 또 5%를 또 파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여기서 더 급등을 해도 또 파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제 그냥 고점에서 더 팔걸 이런 후회 같은 거 갖지 말고 은봉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만 해주시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요약해보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매도를 하셔야 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60만 원 깨지면 또 팔아야 되고 55만 원 깨져도 팔아야 되고 당연히 50만 원 깨지면 거의 다 팔고 없어야 됩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50만 원까지 올 생각 없이 그냥 76만 원 넘어가고 80만 원 가는 게 제일 좋죠. 주식이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파셨고 내일도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팔아도 되는데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예예. 분할로 내역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cauza. 구독. 구독. 구독.